검찰이 배임 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적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김 감독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기아에서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.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지난 24일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프로야구단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. 김 감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아에서 감독직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. 기아는 지난 25일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7일에는 김 감독과의 면담에서 이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김 감독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구단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기아 장정석 전 단장도 김 감독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장 전 단장은 2022년 당시 기아 소속이었던 박동원 선수와의 계약 논의 중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박동원에 대한 뒷돈 요구 외에 다른 범죄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BO는 의혹이 불거지자 장 전 단장을 해고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두 사람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. 수사 중 추가 확인된 혐의를 토대로 기아의 현 감독과 전직 단장이 나란히 구속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.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들의 구속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